그러니까 성시는 분명히 빈도수, 분포 이라고 할까 좀 서로 조선시대하고 현대하고 좀 비슷해요. 갑자기 20세기 들어오면 모든 노비는 김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마크 피터슨 인데요 우물 파괴 개구리 연구소 인데 오늘은 제 손님 없어요. 제가 혼자 말씀하고자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나 사람이 성시 한국의 김시가 많다는 것이 이 노비 때문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틀린다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한국의 안정한 평화스러운 역사 때문에 김이박 왕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주장합니다. 오늘 제가 보여주려고 한 것이 이건데 그러니까 오늘 한국의 성시와 노비의 성시하고 이렇게 비교하려고 합니다. 이것은 틀린 생각은 있어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제 의견을 좀 해보자 합니다. 틀린 것이 자주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1900년 20세기기 전에 양반 외에 성시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. 이것은 틀립니다. 노비는 그렇죠. 그런데 일반 양인들은 성시가 있었습니다. 이거 틀림없는데 난 최근에 이거 다시 확인했는데 이것은 허적 단자인데 이 허적은 확인해 보니까 보통 양인 성시가 있는 거예요. 틀림없어요. 노비는 인구의 90% 이거 틀립니다. 노비는 인구의 50% 이것도 조선 초기는 몰라도 조선 끝날 때는 안 그렇습니다. 노비도 많고 노비 유리는 자동적으로 내렸고 감소도 했고 20세기 시작할 때는 한 20%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양인은 성은 없다 하는 거 이거 아까 언급했죠. 또한 노비는 많이 김으로 한다는 거 이것 좀 틀립니다. 이것 좀 보여주려고.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 좀 봅시다.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한국의 지금 성시에 분포한 겁니다. 김 씨가 많죠. 21% 또 이 씨는 15% 박 씨는 89% 또 정 씨는 제 씨는 5% 정도 하는데 또 그 밑에는 조강윤 임은 한 200만 명 내지 100만 명 사이예요 인구. 또 100만 명 미만 장 씨, 신 씨, 유 씨, 한 씨 70만 명 정도, 한 씨, 5 씨, 서 씨, 전 씨, 권 씨.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? 우리 한국의 성시.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여기는 조선 시대 문과 급제자들, 그러니까 양반들이죠. 문과 급제하면 양반이죠. 그 때의 분포율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씨는 20%, 김 씨는 14%, 박 씨, 정 씨 5%인데, 윤 씨, 조 씨, 홍 씨, 유 씨, 최 씨 이렇게 내려왔는데요.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, 이것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. 서로 빚을 하죠. 김 씨, 이 씨는 박 씨, 박 씨, 정 씨는 그대로 있고요.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 씨는 강 씨는 조금 밑에 있지만 윤 씨, 임 씨 이렇게 서로서로 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도 조금 자세히 본다면 우리 여기 숫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가 계산했습니다. 얼마나 감소한지, 얼마나 중가한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어요. 이거 조금 자세히 봅시다. 아, 그거 보기 전에 여기 좀 재미있는 게 한국 성시는 특수해요. 아주 특수해요. 제가 첫 번째 만든 비디오, 유튜브 비디오가 영상, 우물 밖에 개구리 한 비디오는 성시관계 한 겁니다. 그때는 제가 왜 김, 이, 박 마느냐 한 거예요. 너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. 제 첫 번째 비디오. 아주 한국에 유일한 뭔가 하나 있다고 좀 생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 가설에 한국에는 왕조가 오래 가고, 왕조가 무너질 때, 넘어갈 때는 평화스럽게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김, 이, 박은 저기 소라볼 하고 가야서부터 내려온 성시인데, 반란한 것이 없어서 그 성시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. 좀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한국의 성시가 김 씨, 이 씨, 박 씨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조 씨, 윤 씨, 장 씨, 한 씨, 오 씨 수도 많아요. 미국의 제일 많은 성은 뭐예요? 스미트이죠. 모두 아시죠? 스미트. 둘째는 존슨, 세번째는 윌리엄스, 네번째는 존스. 근데 스미트, 존슨, 존스, 윌리엄스 모두 1%가 안 돼요. 미국의 인구에. 한국에 비교하면 어디서 나옵니까? 그것은 바로 배, 핵, 허, 노, 남 씨. 그러니까 같은 율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성시 분포하고 한국의 분포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확대했는데 감소한 또 중고한 유리 좀 봅시다. 이겁니다. 또 조금 더 보기 위해 여기 빨간 글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씨는 5% 정도 감소했어요. 그런데 김 씨는 7% 늘었어요. 중가한 거요. 그런데 박 씨도 중가했고 정 씨는 똑같아요. 같은 유리예요. 그러니까 왜 어느 성시는 인구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가? 왜 어느 정도 내려가는가? 그것은 아마 노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런데 노비들 전체 김 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사실은 김 씨가 많이 중가했죠. 7%인데. 그런데 다른 성시도 비슷했었어요. 윤 씨는 2% 감소했고 조 씨, 홍 씨, 류 씨는 역시 1, 2% 줄었는데 제 씨는 2%가 늘었어요. 아마 제 씨들 자기 노비들에게 잘해줘서 자기들이 제 씨의 이름을 따라가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씨는 많이 올랐죠. 그런데 저 밑에는 권 씨, 한 씨는 줄었고 신 씨는 서로 비슷해요. 또한 송 씨는 민 씨는 줄었고 강 씨는 조금 늘었어요. 또 안 씨, 심 씨는 약간 감소하고 오 씨, 서 씨, 황 씨는 늘었고 남 씨는 조금 늘었어요. 그러니까 성 씨는 분명히 빈도수, 분포이라고 할까? 서로 조선시대하고 현대하고 좀 비슷해요. 갑자기 20세기 들어오면 모든 노빈은 김 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게 많이 중국어 한 것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난 결론으로 이거 봅니다. 저기 양반은 19세기 전에는 양반만 성 씨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. 또 노빈은 인구에 비해서 90% 아닙니다. 노빈은 인구에 비해서 50%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연구에 보니까. 양인은 성은 없다는 것은 틀립니다. 양인, 분명히 성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. 또 노빈은 많이 김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. 또한 노빈은 많이 김 밖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.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난 이 몇 개를 합니다. 저기 성 씨의 분포는 20세기 전하고 20세기 이후하고 좀 비슷해요. 그러나 갑자기 김 씨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돼요. 또 모두 김 이 박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아주 빈도수 서로서로 비슷하니까요. 또한 양인들이 평민들이 20세기 전에도 성 씨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면 저기 왜 노빈 때문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 김 이 박 많으냐. 이거 답변을 하기 위해 제가 이미 여러 개의 영상을 준비해놨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역사가 평화스러운 안정한 왕조가 오래오래 가는 평화스러운 역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설득은 아직 안 됐으면 제가 먼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의 반응을 댓글로 보고 싶습니다. 다음 기회에도 만납시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